한 번 더 하나 둘 셋 저희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둘 셋 하이 트리플S! 안녕하세요 트리플S입니다. 아 인사 잘 맞았어. 너무 기분이죠? 한 명 한 명 더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트리플S 사윤입니다. 오늘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플S 아기천대 양양이 혜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S의 지우입니다. 오늘 하루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S의 채연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S 유연입니다. 저희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라이징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S 수민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S 나경입니다. 오늘 예쁘고 멋진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트리플S 유비입니다. 오늘 저희의 열정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S 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S 가윤입니다. 오늘은 멋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S 다영입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번째 포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자신있는 포즈 두발적인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요 마지막으로는 네 오른쪽은 두번째로 또 할겁니다. 네 걱정하지 말아주십시오. 걱정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다 찍은 다음에 여기 좀 부족한데 하고 말씀해주시면 똑같아 생각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번째 러블블리하고 아름다운 포즈로 갈게요 가운데 보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1번 포즈 가요. 하나 둘 셋 각자 보이는 카메라를 다 하나씩 다시 넘는다는 생각으로 하나 둘 셋 자 두번째 두발적인 포즈 자신감 있는 포즈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러블리하고 사랑스럽게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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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봐주시고요. 자 갈게요. 자 1번부터 갑니다. 1번 자 1번부터 갑니다. 1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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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지금 왼쪽 카메라 플래시 쪽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자 가운데 보시고 자 가운데 정 가운데 보시고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상반으로 올려볼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다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어야겠죠? 어